흘러가는 물은 결코 거슬러 올라가지 않듯 마음의 걱정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흐르는 강물 앞에 서서 있을 때 물결의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물의 힘을 보면 과거에 머무는 것에 소용없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불필요한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 오직 현재의 순간 지금 이때를 즐기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걱정이란 먼 풍경을 보는 창문을 가려버리는 먼지와 같다. 눈앞에 작은 먼지 하나로 넓은 세상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불안과 걱정은 우리의 시야를 제한한다. 때로는 그 창문을 닦아내어 바라보고자 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해야 할 때가 온다. 마음의 창을 깨끗이 하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아름다운 경치를 더욱 밝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미래의 불확실함을 받아들이고 그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것이다.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그 별들 사이의 무한한 공간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 불확실한 밤을 무서워하며 별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가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서가는 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보물이다. 두려움 앞에서 후퇴하는 순간 그것은 두 배로 커진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선장은 방향을 잃어선 안 된다. 두려움에 휘둘릴 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잠시 후퇴하면 폭풍은 더욱 거세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하면 안전한 항구는 더욱 가까워진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찾아내어 꽃을 피운다. 극소 깊은 어둠에서도 씨앗은 향상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난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도 그 어둠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결국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 없는 바다는 침체된다. 바다에는 항상 파도와 바람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변화 앞에 선 우리의 두려움은 자주 그 변화의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바람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면 그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생명의 물결에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상황이 아닌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빗물이 내리는 날 어떤 사람은 무릉덩이를 만들어 춤추며 논다. 반면 다른 사람은 그저 비를 욕한다. 인생의 상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마음의 평화와 긍정의 태도를 유지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 산을 오르는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상에 근접했을 때다. 실현과 실패는 그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일시적인 휴식일 뿐이다. 그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과 경험이 쌓이게 된다.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굴레와 장애물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을 키우는 도구다. 아름다운 조각상은 큰 돌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며 탄생한다. 장애물과 제한은 때론 우리의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탄생하게 된다. 제한을 받아들이고 이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깥세상을 통해가 아니라 내 안의 세계를 통해 온다. 외부의 광채와 소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맨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내야 한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나무의 뿌리는 더 깊게 파고든다. 실현과 어려움은 때론 우리를 시험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만드는 기회일 뿐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얻는 경험과 지혜는 향후 더 큰 도전 앞에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별들은 어둠 속에서만 빛날 수 있다. 삶의 어려운 순간들 그 어둡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 내면의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그 어둠은 우리의 빛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계속 빛내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가장 귀한 순간은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숨가 빠진 평온이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서면 찾아오는 평온은 더욱 달콤하다. 그 순간 우리는 얻은 경험과 성숙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어려움은 잠시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평온은 영원한 보상이다. 창의력은 구속과 제한에서부터 시작된다.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와 제약은 창의적인 발상의 원천이 된다. 벽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과 해결책을 찾아나가면 한계는 결국 창조의 시작점이 된다. 제한된 환경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변화의 첫걸음은 가장 어렵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두려움과 의심을 뛰어넘는 순간 새로운 경로와 가능성이 열린다. 변화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용기 있는 선택은 결국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된다. 인생의 본질은 목적에서 시작되지 않고 여정에서 발견된다. 많은 사람들이 도착점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길을 걷는 동안 겪는 경험과 발견해서 온다. 여정을 즐기며 성장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얻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 참된 지식은 습득해서가 아닌 경험에서 얻어진다. 책에서 배운 지식도 중요하나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값진 교훈을 준다. 실제 상황과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이다. 때로는 주위의 의심과 두려움에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자신을 믿는 것에서 나온다. 그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믿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큰 성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꿈에서 시작된다. 처음의 꿈은 때론 거대하고 먼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점차 현실로 바뀐다. 무엇보다 믿음과 열정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꿈을 향한 여정에서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굴의 정신에서 나온다. 세상의 실현과 도전은 때론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힘 그것은 내면의 정신력에서 나온다.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힘의 표현이다. 내면의 불굴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순간을 가장 소중히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지금이 순간에 있을 수도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오직 풍랑 속에서만 항해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 평온한 바다에서는 진정한 항해의 기술을 배울 수 없다. 풍랑과 파도에 맞서며 배를 조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항해자의 기술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와 능력의 표현이다. 진정한 용기는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승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도전과 실현 앞에서 후퇴하지 않고 맞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의 표현이다.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빛을 향해 나아가라.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들은 단순히 경험에 불과하다.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찾는 방법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과 희망으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변화는 큰 결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때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며 거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작은 행동의 연속에서 시작된다.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과 선택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며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기초이다. 행복은 외부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상황에 따라 행복을 결정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진다.